네 안녕하세요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 김주현 발각의 김주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셨고 저희 발각의 수건 사업이었던 테일러 아카데미 1기 수강생 모집 안내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현 발각 저희 테일러샵 같은 경우는 2014년 인천에 문을 열었고요 남성들이 올바른 옷 입기와 스타일링 그리고 문화적인 놀이터를 만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에 계셨던 40년 넘게 양복업을 종사하셨던 기술장인 7명들과 함께 꼼꼼히 손바느질된 핸드메이드 수트를 만들고 있고 매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 4,000벌 이상의 맞춤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세대 테일러들의 기술력과 3세대 테일러의 트렌드함이 합쳐져서 많은 셀럽, 유재석씨, 조진웅씨, 최민수씨, 정지훈씨, 장혁씨 등 많은 셀럽들의 맞춤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정통을 바느질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몽고지심과 후학영성을 토대로 인천 수제양복의 역사를 이어나갈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습니다 단순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없는 이 멋진 테일러링 기술은 한국 제조업과 창업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테일러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테일러링 자켓반, 팬츠와 베스트반, 그리고 리페어, 수선반 크게 세 반으로 나눠지고요 저희 강사진은 도성양복점 출신의 김혜문 선생님 양복기능대회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발표일은 7월 30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클래스 자체를 작고 알차게 준비하느라 모집 기간과 발표일이 있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코로나 시기 클래스별 인원을 작지만 알차게 진행하고 싶어 서류 면접을 통해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테일러링에 열정 가득한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클래스별 3시간씩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임은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두 번째 타임은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으며 그리고 프리타임이라고 해서 신청한 수업을 제외하고 개인 숙련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수강신청은 영상 및 하단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기술을 함께 이어나갈 이 멋진 테일러링 기술을 함께 배우실 분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